가장 좀 수입관리나 이런 걸 잘하는 멤버는 누구예요? 우리 태양씨가 보기에는. 아무래도 승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막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얘기를 사실 잘 한 적이 없어요. 제가 생활이 필요 안 되는 멤버가 한 명 있습니다. 누구? 대성형인데요. 대성씨가 저희 사이에서 현부거든요. 아 맞아요 맞아요. 제 명이 현부예요. 현부입니다. 저희가 자정이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인출도 잘 안 되지 않나요? 그렇죠. 대성이 방에 이제 뭐. 현금이 필요할 때. 현금이 필요할 때. 대성이 방을 두들기면 대성이 장롱에서 이렇게. 현금을 진짜 이렇게. 이불 밑에서 이렇게. 네. 근데 대성분은 이제 이자도 안 받으니까. 이렇게 이렇게 받아주면서. 현금 보자. 그럼 내일 주세요. 내일 주세요. 이 일만 맞추면 언제나 주시는 거예요. 대성이 형 같은 경우.